종이 위에 낙서는 그만하고 이제 틴커캐드를 배우고 우리도 3D 모델링으로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 틴커캐드는 무료로 사용하고 누구나 쉽고 즐겁게 3D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D 모델링을 통해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지각력을 높이고 수학에서 만날 입체도형, 크기, 단위와 친해져봅시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6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관련 책도 지피라는 작가이자 에듀 크리에이터입니다. 10년 가까이 3D 모델링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3D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클래스를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렛 PC도 사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연필로 낙서를 하듯이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3D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핑커캐드 이제 시작해볼까요?